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6개, 7가지가 되는데 이거 말고 진짜 2차전지 관련돼서 안 좋은 이슈가 더 나올 수 있나? 여기서 더 나올 악재가 없다면 또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고 기술적 반등이더라도 나올 수 있고 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님과 투자의 기회를 또 모색합니다. MSCI의 에코프로가 편입이 안 되면서요. 또 에코프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2차전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금양 이번에 MSCI에 둘 다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걸 놓고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그럼 왜 안 들어간 건지 예를 들면 또 어떤 종목이 들어간 건지 분석을 해 주세요. 네.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박사님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4월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그때 이제 무작위로 심사기준이 결정이 되고 만약에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서 쉬어가는 거라면 4월 말과 5월 달의 흐름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좀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왔다가 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긴 한데 편입이 안 된 이유는 그거죠. 너무 좀 급등했었다. 네. 그래서 그 심사기준일이 4월 18일이었어요. 네. 4월 18일이었고 이미 4월 17일까지 에코프로가 기준이 60일이죠. 60일 동안 기준의 한 400% 넘게 상승하면 안 되는데 17일까지 이미 종가 기준으로 60일 전 대비해서 무려 446%를 상승하다 보니까 편입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금향도 함께 안 됐는데 이번에 편입된 종목에는 그래도 2차든지 종목이 있어요.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4개가 편입됐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 신소재 kt 포스코 인터내시널인데 2개가 일단 처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시브 자금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한 2,200억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2,100억 추정되고 있고요. 제외된 기업은 젤개, 롯데쇼핑, s1, sd바이오센서 등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편출입도 중요한데 이게 또 유동 비율이 상향되고 또 하향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동 비율 상향된 기업이 이번에 꽤 많네요. 그래서 셀트리온, 여기도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뱅크, nf 등 총 한 18개 종목이 이제 유동 비율이 상향이 돼서. 그러니까 전체 포션에 들고 나는 게 아니라 msci 안에서 비중이 늘고 주는 건데 주로 늘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려 18개 종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430억이 이제 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엔시소프트는 460억이 매도 이렇게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고 신한지주는 650억 정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msci 편출입 관련돼서는 이제 5월 마지막 장 마감때 또 편출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랑 금양이 과연 편입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썼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좀 살펴볼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2차전지 종목군들이 좀 다 같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은 어 좀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도 몇 개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박사님께 이제 여쭤보면 질문하시려고요. 네. 긴장.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2차전지 관련돼서 참 안 좋은 그러니까 펀더멘탈 관점이 아니고 좀 투심이 좀 저해되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동철장 법정구속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그만큼 늘어나겠느냐.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기사도 있었잖아요. 네. 전기차.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 부정적인. 네. 제가 이제 그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진짜 에코프로 전회장 법정 구속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전기차 시장의 좀 경쟁 경쟁이 좀 심해질 수 있다. 가격을 인하시켰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이 오른 게 뭐 조정 지금 받긴 했지만 어쨌든 연초에 많이 오른 게 또 기본적으로 부담이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또 가격이나 경쟁 그것도 이제 포함시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적으로는 4월보다 5월 달 들어서 제가 월별로 비교해 보니까 또 2차전지 종목구들 대표적인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lnf 공매도 비중이 또 늘었다. 그럼 이것만 해서 다섯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자고 제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국의 그 엔비전 기업이라고 있거든요. 배터리 기업. 무슨 기업이요? 엔비전. 엔비전. 네. 엔비전. 그런데 그 기업이 그 배터리의 그 장기 공급 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2026년에 배터리를 400기가 와트 씨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야 소재해나 배터리 업체들은 자기가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야. 계획이야. 높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전기차의 수가 있느냐의 걱정이지. 그렇죠. 물론 이제 가동률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400기가 와트 씨가 얼마나 좀 큰 규모냐면 이 기업이 현재보다 20배를 높이 잡았어요. 언제까지요? 26년. 26년. 3년 외에 20배. 그런데 이걸 또 어떤 거랑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어느 정도 크냐면 LG 앤솔이 2025년에 케파 북미에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290몇이며 거의 한 300기가 와트 씨예요. 그러니까 엘지앤솔이 북미 합작하고 정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엘지앤솔이 지금 300기가 와트 씨거든요. 2025년에 그런데 얘네 엔비전 같은 게 2026년에 400기가를 불렀으니 제가 지금 첫 말씀드렸던 배터리 공급 과잉 그런 우려가 이런 수치를 비교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또 뭐냐면 지금 그림으로 좀 띄워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던데 이게 또 주말에 나온 거예요. 유럽연합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인데 맨 위에가 역시나 높다 보니까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이 2021년에 70.6%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2022년에 63.5% 약 한 10%가 감소했죠. 그런데 그 아랫단에 있는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22.6에서 무려 50%가 증가해서 34%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북미 쪽 열심히 지금 캐파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유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좀 증가했네. 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5천억 자금제도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10% 할증 없애고 결국에는 일반 기업들이 시비 발행을 할 때 이제 제공하는 그런 리픽싱 조항까지 원래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달하려는 그런 이슈까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6개 7가지가 되는데 이거 말고 진짜 2차전지 관련돼서 안 좋은 이슈가 더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약재가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나올 건 다 나왔다는 거예요? 후자죠. 후자죠. 결국에는 여기서 더 나올 악재가 없다면 또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더라도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좀 강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도 나온다고 하면 투심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나 금양이나 에코프로는 이번에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요건이 좀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렇죠? 언제를 정하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들어갈 걸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안 될 확률이 없겠다 했는데 그런데 다음번 언제? 8월이요? 다음에는 거의 들어간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누가 거의 들어간다고 합니까? 오라 그럴게요. 어떤 분이 이번에 들어간 다음에는 무조건 이런 표현을 쓰셔서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이제 1년에 4번이니까 8월 달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에코프로가 다른 2차전지 지출보다 조금 더 하락폭이 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관련돼서 이게 이동채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이나 관련된 시장에서의 신뢰성 그런 이슈 우려감 때문에 조금 더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msci 편입되면 좋죠. 좋은데 이게 오너리스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msci는 오너리스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여기는 주로 이제 시총 기준이고 네. 그렇죠. 실적 상관없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시총으로는 이미 msci가 이번에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많이 오른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8월 되면 물론 지금 2, 3월에 오른 것만큼 그렇게 20만 원에서 80만 원 가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50만 원에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들어간다고들 보던데. 그래서 수급은 오히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안 들어가고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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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확어나기는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이제 물론 5월 달에 발표되긴 하지만 뭐냐면 또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또 있어요. 금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스피 200에 또 편입되고 하면 또 공매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고 어쨌든 맥락은 뭐 이사님이 지금 2차전지 되게 힘들다. 앞으로 안 좋을 일 남았다가 아니라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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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하신 거겠죠. 역발상. 제가 여쭌게 오히려 반대 현상을 나타낼까 봐 그런 건데 사실은 많이 올라서 조정은 받았지만 지금 새로 나오는 이슈가 2차전지의 근간을 그렇죠. 원천을 훼손할 만한 그런 뉴스나 부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다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가까워지고 있다. 더욱이 시장까지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 플러스 알파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기술적 반등이 생각보다 좀 괜찮네.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겠고. 일단 시장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2차전지가 워낙 사실은 워낙 오늘 그게 참 힘들어요. 시장이 오를 만큼 편하게 합의해 가지고 우리 이 정도면 올랐는데 오케이. 투표해서 그만 오릅시다. 앞으로 2주일만 조정받읍시다. 투표해 가지고 제일 많이 조정 2주일 1주일 조정받고 가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올라갈 때 오버슈팅하고 그렇죠. 내려갈 때 언더슈팅하니까. 그 변동성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차전지를 종목 얘기는 일단은 또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반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2차전지가 시장의 주도주였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에는 그렇죠. 연간까지 보면 연말에 뜯어봐야 알겠지만 2차전지보다 더 오르는 섹터가 나올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적어도 상승 내지 바닥의 모색 이런 것들이 주도주군으로서의 재등급이에요? 아니면 그냥 상승 하락에 따른 상승 정도예요? 어떻게 보시죠? 또 중요한 일정도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또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긴 했는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코스닥에서 코스닥이 상승하려면 어떤 섹터가 비중이 큰지를 좀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생각드는 2차전지죠. 2차전지 바이오. 2차전지고요. 바이오고요. 소부장이고요. 소부장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 책임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단순히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언제든지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2032년에 이제 생산하는 차량 중에 3대 중에 2대는 전기차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32년 갔을 때 필요한 배터리가 1765기가와트시래요. 1765 그런데 지금 북미에 지금 한 2025년 지금 예상되는 캐파가 지금 한 650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정말 배터리 합작하고 투자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1765에서 650만 빼더라도 1100기가와트시의 배터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투자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물론 중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 그 수치가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전히 배터리 쪽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필요하긴 하다는 거는 그건 진짜 뭐 거역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논란의 이직에 별로 없는 그렇죠. 그렇죠. 정리하면요. 에이코프라하고 금양이 이번에 msg 편입이 안 됐고 마침 시장의 조정과 또 해당 종목의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왔는데 여러 이슈들을 생각해 악재들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나올 건 없다. 물론 이제 호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호재 요인이나 이런 건 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조정받음과 악재를 살펴보면 이쯤이면 뭐 슬슬 다시 관심 가져도 되겠다. 네. 일단 기본적인 2차전지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